자 이번 시간에는 이 소스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소스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소스코드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컴퓨터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가, 그리고 이 소스코드를 좀 더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을 지키면 여러가지 좋은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로 간단히 표현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찌를 때이고 그럴수록 생각하는 수고는 놀랄만큼 줄어든다. 자 이것은 독일의 아주 위대한 수학자, 또 철학자이고 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뉴턴과 거의 동시에 각자 생각해낸 이 라이프니치라고 하는 수학자가 한 말입니다. 코드라고 하는 것과 또 맥이 닿아있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옮겨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코드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코드를 다뤄왔습니다. print hello world 자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서 이것을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바로 모니터에 hello world라고 하는 문자가 출력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코드가 화면에 이렇게 hello world라는 저런 문자를 출력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컴퓨터가 있어야겠죠. 이 컴퓨터는 우리가 소위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죠. 기계 자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컴퓨터 안에는 컴퓨터 위에다가 우리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윈도우 또는 os10 그리고 리눅스, 유닉스 이러한 것들이 다 운영체제라는 소프트웨어고 이러한 운영체제가 있어야지만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영체제 위에다가 우리가 루비 또는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운영체제에 직접 운영체제에 이미 루비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루비를 설치하진 않았겠지만 그것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일 뿐 구체적으로 운영체제 위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꼭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니터가 있죠. 그리고 이 컴퓨터 안에 우리가 코딩을 통해서 작성한 예를 들면 helloworld.rb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하드디스크나 또는 ssd와 같은 저장장치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print helloworld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키보드에다가 터미널에다가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루비 띄우고 helloworld.rb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여러분이 입력한 저 내용은 어떤 뜻이 되냐면 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또 이 운영체제에서 설치되어 있는 루비라고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이 저 앞에 있는 루비라고 하는 문자입니다. 여러분이 파이썬이라고 한다면 파이썬으로 시작했겠죠. 자 그리고 한 칸 띄우고 helloworld.rb라고 적은 것은 루비라는 프로그램에게 helloworld.rb라고 하는 파일을 읽어서 그 파일에 있는 내용대로 동작하라고 우리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 있는 이 루비가 저 우리가 위에 있는 helloworld.rb.rb.rb라는 것으로 인해서 루비라는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에게 helloworld.rb라는 파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운영체제는 다시 컴퓨터에게 helloworld.rb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코드에 저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가 helloworld.rb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그것을 운영체제에게 돌려주면 운영체제는 루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게 그 코드를 코드의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루비는 그 코드에 적혀있는 print helloworld라고 하는 저 문자를 읽어서 저기 있는 저 문자를 루비의 문법에 따라서 읽어서 거기 적혀있는 대로 동작하게 되는 거죠. 거기는 어떤 내용이 적혀있나요? helloworld라고 하는 문자를 화면에 프린트해라, 화면에 출력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죠. 그러면 루비는 운영체제에게 helloworld를 화면에 출력하라고 요청할 거고 운영체제는 그것을 다시 컴퓨터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이 컴퓨터는 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이 모니터에 helloworld를 출력하도록 신호를 보내서 모니터는 그 신호에 따라서 helloworld를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명령했던 루비 띄우고 helloworld.rb라고 하는 저 명령이 실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대충 살펴본 겁니다. 실제로는 이것과 정확하게 같지는 않겠죠. 이 컴퓨터라는 것은 대단히 난해한 기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잘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이 루비라고 하는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그리고 print helloworld가 적혀있는 이 helloworld.rb라고 하는 이 소스 코드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작성한 helloworld.rb라고 하는 그 코드 자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 코드를 받아서 그 코드의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루비라는 소프트웨어인 거죠. 그리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명령을 루비가 실행하도록 하는 바로 이 소스 코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코드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것들과 좀 비유를 해보자면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종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사람이 기계한테 화면에 helloworld를 찍어라고 하는 명령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의 모양 또는 동작 방법 이러한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적혀있는 이 종의 설계도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설계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소스 코드를 바라본다면 이 설계도라고 하는 것은 건축에서 온 말이겠죠. 건축에서의 설계도라는 표현을 이 컴퓨터 쪽에서 빌어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건축에서 얘기하는 설계도와 그리고 우리가 작성하는 이 코드라는 것은 정말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걸까요? 실제로 완전히 같은 걸까요? 자 건축에서 사용하는 설계도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스 코드는 비슷한 점이 있긴 하지만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건축에서 건축에서의 설계도와 건물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설계도가 있다고 해서 건물이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설계도를 시작으로 해서 그 설계도에 입각해서 많은 자재 또 많은 사람 그리고 많은 시간 많은 자본이 들어가서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는 이 건축에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건물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소스 코드라는 것은 곧 건물로 치자면 건물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렇게 프로그래밍 코드만 작성하면 나머지의 모든 작업은 컴퓨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곧 코드는 그 제품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코드라는 것은 건물로 비유하자면 건축으로 비유하자면 곧 건축 자재와도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적은 코드로 더 많은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코드의 양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으로 친다면 더 적은 건축 자재로 더 큰 건물을 짓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양의 자재를 사용해서 구조를 좀 더 과학적으로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혁신들을 통해서 적은 건축 자재로 더 큰 건물을 질 수 있다면 건축에서는 최고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래밍에서의 이 건축 자재는 말하자면 코드라고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코드의 양을 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드의 양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테크닉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겁니다. 중복을 제거하는 겁니다. 중복해서 등장하는 코드를 하나로 묶는 겁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중요한 테크닉들로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변수, 반복문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요. 자 변수와 같은 경우는 같은 데이터를 변수로 묶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반복문은 같은 동작방법, 같은 로직을 이 하나의 반복문으로 묶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들을 반복문으로 간결하게 우리가 압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테크닉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효과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일단 코드의 양이 줄어듭니다. 중복을 제거했을 때의 효과는 코드의 양을 줄여 줄어드는 거고요. 또 중복을 제거했을 때 우리는 수정하기에 편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 변수만 바꾸면 또는 어... 반복만 바꾸면 어... 중복해서 등장했던 코드가 한꺼번에 바뀌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했던 어떤 코드를 나중에 다시 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코드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수정하기 쉬운 코드가 된다. 이해하기 쉬운 코드. 재활용하기 좋은 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어떤 코드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간편하게 어...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복의 제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의 그 테크닉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함수, 모듈, 그리고 객체지향 이런 것들 모두가 바로 이 중복의 제거,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러한 효과들과도 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기법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수업을 따라오신다면 아마 여러 가지 그...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야가 어... 좀 더 정돈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함수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